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온다. 저 아세요? 내가 그쪽이 갖고 있죠? 어? 진영씨! 교통사고 때문에 10년 동안의 기억이 다 사라졌어요. 하룻밤쯤 기억 안 나도 상관없어요.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. 일한다고 기억이 돌아온대? 김진영. 뭐? 여기가 진영이 집 아니에요? 진영이에 대해서 아시는 게 별로 없나 봐요. 많이 아팠겠다. 내가 지워줄게. 석원씨가 진짜 알아야 될 거 얘기해줄까? 직접 얘기하세요. 안 그러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. 정말 기억 안 나요? 감사합니다. 나를 잊지 말아요.